드라마틱 블루 아니, 지난번에 병 다 줬더니 병원에서 일찍 했나 아, 병원에서 일찍 했나? 링길 맞으면서 잘한다 링길 맞으면서 6개월은 됐어요 어? 블랙팀의 호야 씨네요 블루 안무 이미 숙지해왔어요 아, 진짜 맞지 않나요? 저의 안무 선생님이었어요 네, 넌 짠 안무 짠해 아, 근데 각자가 틀렸어 아니, 진짜 넌 짠애면 보면 이건 넌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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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짜이 나 입장하는데 저기 연습해야 할 거든요 아, 왔어요 código 안녕하세요 왔어 오늘 내가 늦었네 그, 오늘 그, 터뜨려 뻗쳐요 우리 거의 다 배웠어 지하자 지하자 사랑을 지켜줄게 2,3,4,3,블루! 가자! 저희 신원여행을 잘 다녀오셨어요? 잘 갔습니다. 어땠어요? 네? 멋있어요. 수영하곤 했지 뭐. 우리는 막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 그래도 나 오늘 일찍 왔다고 일찍 왔는데 아무 땄어 다 아 진짜요? 이거 따! 따! 포인트 동작은 어깨를 잡고 천천히 걷는 동작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협동심이 필요한 춤이에요 굉장히 다섯 명이 하나가 돼야 출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지어봤는데요 꾸밤 댄스라고 한 번씩 쉴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노래하는 것 같고 재밌다고 합니다 지훈아 잘한다 지훈아 잘한다 야 지훈아 야 지훈아 타이어대전 D-13 기대해주세요